으 5 5 이거 재밌겠지 이거 텔라 오면 맨덤박스에 넣어줄 거야 다 됐다 여기서 넣어줘야지 이제 철로 올게 다 됐는데 좋아하겠지 히힛 히 히힛 즈힛 히 왓쌉 어 탈러 왔다 빨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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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랜덤박스 가지고 왔어 나도 방금 다 만들었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네 나 엄청 재밌는 건 많이 가져왔어 너 깜짝 놀랄 거야 어 깜짝 놀래 뭘까 기대된다 교환하자 땡스 비키 먼저 오비키가 가져온 랜덤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스텔라 고객님이라고 써있네요 여긴 TV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 이 사진도 되게 좋아해 이 사진 되게 기대감 넘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맞아 너무 기대돼 어 여기 점수 있네 1점 2점 3점까지 점수가 있어 오 3점이 좋은 거야 응 3점이 좋은 거야 그럼 한번 뜯어보자 좋지요 와우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달력이다 오우 여기 TV 그림 그려져 있어 와우 이렇게네 멋지다 그 달력에 엄청난 비밀이 있지 이제 뜯어보면 알거야 와우 엄청난 비밀 이 달력에 뭐지 기대돼 오우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하나씩 열어보면서 체크할게요 먼저 나는 핑크색부터 열어볼거야 오 핑크색 열개 그거 되게 재밌는거 들어있어 와우 열어볼까 오우 우와 스킷이다 우와 프렌치프라이드 스킷이야 우와 이거 되게 재밌어 느낌 좋은거 같아 와우 재밌다 와우 와우 이건 뭐야 우와 우와 귀엽지 이거 옷 입히기 하는거야 어우 손님 저 이 옷 마음에 안들어요 다른 옷 입혀주세요 아 그러시면 그러시면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나도 옷 입어야겠어 난 이런 옷 입고 싶어 음 마음에 드라 어 나도 나도 나 노란색 좋아해 노란색 입을래 우와 재밌다 하하하 우와 너무 재밌어 재밌지 그게 바로 달력의 비밀이야 이게 이 달력의 비밀이라고 왜 응 봐봐 이 달력의 6월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에 나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붙일 수도 있어 그리고 샤샤가 이렇게 움직이는거야 귀엽지 우와 진짜 귀엽다 나 이 달력 너무 좋아 디스 이즈 마이 베스트 베스트야? 최고 최고? 좋지요 이거 진짜 재밌다 다음 것도 열어볼게요 다음은 보라색 와우 안에 캡슐 뭐지? 우와 이거 신기하다 오우 오 이거 스노우 멀랑이야 와우 디스 이즈 큐트 와우 이거 케이스도 있어서 좋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좋아하니까 뿌듯하다 오우 여기 안에 주사위도 있네 오우 와우 땡스 비키 고마워 다음은 빨간색 열어볼게 어떤게 있을까 어 아하 그거 아 그거는 오리온이랑 같이 만든건데 만들어? 와우 수제 말랑이? 말랑이는 아니고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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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나 스키시다 오우 어 수제 스키시 와우 오우 오우 좋지요? 좋지요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 해야겠다 주노우 말랑이 있고 주사위 있고 예쁜 옷 입히기 있고 메로나 스키시 있고 감튀 스키시 있고 달력 있고 땡스 비키 재밌는거 너무 많이 들었다 어 마이 프레저 스텔라 네가 가져온 것도 뜯어볼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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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웃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비키 고객님 하하하하 야 비는 왜 비인데 V라고 O까지 붙였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웃기다 V 아니라 오우 비키 비키? 아하 그렇지 비키 비키 맞지? 비키지 아 이 그림도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가 나 학교에서 잘 때 등에다 뭐 붙이는거다 하하하 하하 이때 재밌었어 오비키 바보 야 이때 너가 장난쳐서 나 이러고 짓까지 갔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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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열어보겠습니다 1등 2등 3등 1등이 좋은거죠? 오우 비키 고객님 계속 웃기네 레전박스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게나 옳지 자 와우 오 좋아 어 체크리스다 아 이거는 이따가 뜯어보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그거 책받침이야 뒤에 화이트보드처럼 그릴 수 있어 우와 화이트보드? 오우 여기에 응? 스텔라 메롱 스텔라 메롱 스텔라 메롱이라고 왜 해 여기 너 메롱하고 있으니까 하하 너가 메롱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비키 바보 이러면서 그러네 뭔가 기분 나쁜데 맞는 말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어 야 너 반박이란 말 어떻게 알았냐 한국말 잘한다 한국말 잘한다 너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그래서 알지 아 그랬구나 티키키 티키키 오비키 이 체크리스트는 이따가 제가 물건 하나하나씩 꺼내보고 체크해볼게요 과연 과연 어떤게 들어있을까 우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라색부터 보라색이 1등이네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될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복숭아 말랑이다 우와 나 이거 진짜 갖고싶었는데 이거까지 같이 있어 음 그건 신상이야 우와 너무너무 좋다 우와 재밌게 갖고 놀게 다음은 빨간색 열어볼게요 어 어떤게 들어있을지 우와 방금도 아니다 심쿵심쿵한 계란말랑이 찐득이 이거 진짜 새거다 우와 나 이거 진짜 갖고싶었는데 귀여워 오 이거 찐득이네 이거 붙나봐 벽에 붙여볼까 야 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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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다시 붙올게 아 오 붙는다 오 우와 이럴때 빨리 여기다가 쓰는거야 황금계란 신기해 황금 계란 신기해 띠 띠 띠 오비 웃기 웃기다 다음은 이 3등이라고 한 이거 열어볼게요 랜더 박스 오 이 3등 아닌데 우와 대박 나 이런거 처음봐 오 땅콩이에요 땅콩 오 까꿍 우와 나 이런거 처음봐 오 땅콩이에요 땅콩 진짜 완전 신기해 까꿍 우와 고마워 그것도 새로운거야 오 고마워 또 있어 근데 어 이건 뭐야 우와 우와 이거 하트 스티커다 우와 예쁘다 근데 하트가 그냥 하트 모양이 아니라 똑바르지 않고 이게 좀 더 디자인돼 있어서 더 예쁘고 예쁘다 감각적이다 예쁘고 예쁘다 근데 이거 여기다가 얼굴에다 붙인 다음에 화장 이렇게 하는거 알지 너 그런거 알지 본적 있지 어우 나 그거 뭔지 알아 근데 해본적은 없어 우리 이걸로 해볼래? 좋지요 그래 이따 해보자 키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볼게요 체크리스트 하트 붙이고 복숭아 말랑이 있구요 땅콩 완전 있고 하트 스티커 있고 심쿵 계란 찐득이 있고 책받침 있고 우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랜덤박스 교환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 베스트는 이 달력이야 나는 이 땅콩이랑 책받침 너무 좋지요 대성공이다 좋아 절친이랑 말랑이 랜덤박스 교환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락